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퍼즐 맞추듯 맞춰보게 돼 너의 미소를 범쳐보는 게 하루 이틀이 게이리도 내 나 진짜 왜 이러는 걸까 널 좋아해 좋아해 아주 많이 널 좋아해 좋아해 라는 말이 왜 어려울까 스쳐진 마감 네 생각 바람에 날린 네 향기에 웃음만 가득해 내가 보여 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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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뜨는 기쁨이 어색했던 말아갈 듯한 이 설레임 자 격진이 형이 오늘 신기록 세우는 날 들키기 싫은 말 바삭에 느껴지는 말 사랑일까 너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하루 이틀이 매일이 됐네 나 진짜 왜 이러는 걸까 널 좋아해 좋아해 아주 많이 널 좋아해 좋아해 널 좋아해 좋아해 라는 말이 왜 어려울까 스쳐진 마감 네 생각 바람에 날린 네 향기에 웃음만 가득해 내가 보여 좋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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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세요 진짜 다른 패널 제if 221 기회 이색 이색 !!! !!!